아는 척 할 거면 지금 얼른 해 김예정 그래 얼른 빨리 아는 척해 이불 예쁜다 그치 루이루이루이루이 잘생기는 누구야? 강도원이다 너 진짜 잘생겼죠? 이건 진짜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다 우리 루이 루이야 엄마가 오늘은 밤 삶아줬니? 나 깜빡했다 밤 상한거 같아 아무래도 루이야 밤이 그렇게 맛있다 했는데 나는 공감을 못해 루이야 밤이 그렇게 맛있대 아무래도 상한거 같다 그 맛있는 밤은 엄마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거야 오늘 꼬깡꼬깡 먹었어 루이야 눈 커진거 봤어? 우리 오늘 꼬깡꼬깡 먹었지요 밤이 그렇게 맛있대 루야 밤이 귀엽다 너 밤이 그렇게 맛있는데 엄마가 밤을 안삶아줘 그지 밤이 그렇게 맛있대 아우 이뻐 아우 귀여워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간다아 식식식식식식식 간다아 식식식식식식식 우승줄이야 간다아 식식식식식 아우 오구 오구 귀여워 저희 집안 아이들과 롬이 안에 찍어줘 로하 로하 롬.. 발톱 깎았어 이 오늘? 아니요 언제 깎아 발톱? 왜 깎아야지 지금 깎을래? 손이 덜 빵빵한데? 발톱? 왜 깎을래? 보자 얼마나 따가운지 만져보자 발톱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발톱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님놈이 어? 윙 갖고 와야되나? 아 진짜.. 아니 진짜.. 퇴근하자마자 10일 여길 때 로미야.. 말씀 좀 줘 어 방금 세찬이 덜 깐거려 얼른 봐! 아 이제 자야지 어이 귀여워 로이 발톱 깎았어? 로이 발톱 깎았어? 이제 로미야 한다고 제뿌려 놨는데? 가! 저리 가! 해 로미야 안 닦아줘 저리 가 해 나온 김에 발톱 깎아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요 발톱 깎을 때가 되긴 했어 왜? 별로 안 따가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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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닦아 왜 엄마 로미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로미를 불안하게 해 그치? 어 언니 맴매해 줄게 왜? 왜 로미를 불안하게 해? 발톱 안 따가워 충분히 괜찮아 어 맞아 김 로미 발톱 안 따가워 충분히 멋있어 지금 발톱 안 깎아도 돼 어 안 깎아도 돼 발톱 안 따가워 해 발톱 안 따가워 해 발톱 안 따가워 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과자 먹을까? 다이제? 초콜렛 먹고 싶어 초콜렛 먹고 싶어 강제 레이어드야 지금 진짜 니가 그렇게 머리를 끊어 놔나 언니의 살 골라주는 거잖아 좋다고 귀여워 김 나오미? 춤출까? 아 그래 무거워 특별 증거 추위 manufacturing Russell 박igence 야 ף 아멘